골드시프트 입니다. 요즘 비가 워낙 많이 오네요. 엄청나게 옵니다. 혹시 새로 식지하시면 되잖아요. 포도 있죠. 보승화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땅 약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땅은 농땅에 심을 때는 600평 기준 잡아서 마사 50천 원여야 됩니다. 안그러면 농사 자체를 질라 하면 안됩니다. 농땅에 심어놓으면 완전 개판 다 됩니다. 여기 사모님도 성투를 했거든요. 농땅 보다는 1m 가까이 높아요. 그런데 높은데 여기 약간 질 땅 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중간에 녹유는 다 왔구요. 농가에 다니면서 보시면 탄저라든지 녹유라든지 곰팡이라든지 흰가루라든지 이런건 소독을 잘해요. 그런데 제일 못하는게 응애 입니다. 응애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들어요. 응애는 기온이 30도 올라가면 8월이 아니구요. 5월 초순 되면 30도 올라가서 무조건 소독해야 됩니다. 여기 입자 상태 한번 보세요. 입이. 지금 이게 노균하고 응애하고 같이 왔어요. 조금씩. 이래되면 입이. 위에서 보면 표시가 잘 안나요. 위에서 보면은. 위에 입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은. 입이 다들 새카매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입이 노르스름 하면서요. 노균도 오고 응애도 같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지작업 할 때 응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입이 응애가 입을 건드리면. 입이 진액을 다 빨아먹어요. 그러면 입장수 뭐 13장이고 12장이고. 다 필요 없어요. 입 많으면 아닙니까. 입 상태가 개판 다 될뻔는데. 광합성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러면 당도도 나오고 비대도 잘 안됩니다. 이 포도도 지금 골드세이트가 한. 날씨 어느 정도만 계속 좋으면. 한 8월 20일 한 달 정도 하면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날씨 따라 달렸겠죠. 그러니까 비가 마야도 이게. 자체적으로 물을 여기서 쭉 빼낸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10평 기준 잡아가 마사토. 한 12평 잡아가 한 25도 한참 들어가야 돼요. 공사하실 때 저 끝부분 있죠. 끝부분은 농구 같은 경우는. 마사 마야 해보면 슬리 내려가니까요. 공사하시는 분한테. 그 끝부분은. 그 마사 섞지 마시고요. 그 비가 오더로 흙이 안 섞여 내야 되니까. 한 1m 정도는. 마사 넣지 말고. 나머지는 마사 섞으면 됩니다. 1m에서 1m 50 정도는.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 장물을 심을 때. 토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토양에서 결국 승부가 납니다. 요즘같이 비가 매울 때는. 맛살을 많이 드신 분들은. 나중에 되면. 포도 가격을. 2kg. 남들이 만약에 만원 못 받을 때. 나는 2만 5천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질당에는 아무리 발근제라든지. 영양제를 많이 주도요.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됩니다. 뿌리 활착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질당에는. 제대로 숨을 못 쉬어요. 통기성이 잘 되어야지. 활착이 자정적으로 말되고요. 물도 쫙쫙 빠져야지. 자정적으로. 야들이. 당도를 올리고. 비대도 잘 올립니다.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요. 안그러면. 포도 자체가 맛이 없어요. 맛없으면 가격이 잘 안줍니다. 오늘도 제가. 골드 스위트. 올려드리면서요. 방제 작업하고. 토양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딸때도 한번 올려드릴께요. 성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여기 질당이라가지고. 아쉽네요. 사모님도. 나무 심을때는. 나무 부근에는. 맛살을 이어가 심었답니다. 그래도. 지금.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방제 작업하실때. 응애는 꼭. 제일 잘 빠트린 응애입니다. 응애를 꼭 넣어가지고. 응애는. 포도 따고 나서도. 계속 소독하셔야 됩니다. 엽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냉년에도. 좋은 열매를 달 수 있습니다. 포도 따 딱해가지고. 응애 소독 안 하면 됩니다. 여ж Mountains 도ρί 임애iedy 흥 Nor G factory 설교 범위 awards 감사합니다.